안녕하세요. 마당에 있는 집에서 주란 역할을 맡은 김태희입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맡은 주란이라는 캐릭터는요. 의사 남편과 훈남 아들을 두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풍족한 가정에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주부 역할이에요. 오늘은 포스터 촬영 왔고요. 사실 그동안 다른 작품의 포스터 촬영은 촬영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드라마 촬영 중간에 찍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가볍게 작업을 했었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를 제가 처음 해봤고 드라마가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주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다시 드라마 현장이 그리워지고 다시 주란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관회가 너무 새롭습니다. 스릴러 장르가 제가 이번에 처음이었고 또 주란의 심리 어떤 변화가 가장 드라마의 주된 스토리여서 제가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섬세한 감정선을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. 오늘 6월 달 ENA에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